파울 쪽에 공이 아마 떨어져 있었나봐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거 공 맞았나요? 저는 볼보이인데 볼보이가 공에 맞았나요? 어떻게 다 공에 맞았나요? 이 불편 쪽에서 몸을 풀던 선수가 던진 공에 맞은 건지 지금 많이 다친 것 같거든요 오른쪽도 쭉 같은데 지금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 누군가가 던진 공에 맞은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외야수가 던진 공인데 아이고 이게 저 직접 던지는게 저 글러브로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군요 이 통상적으로 볼보이한테 줄 때는 원바운드로 주던가 굴려주거든요 저걸 노바운드로 던졌어요